네, 여기는 이천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보니 제품도 있어요. 여기 어딜가요? 여기 뭐, 지금 직원인데 퇴근을 하고 싶어. 운전 안선으로 운전하고 안선으로 가고 싶어. 오, 고향 물이 넘었어요. 와. 오늘 다음 주에는 이쪽으로도 이빠이 안 된다. 그리고 목요일이잖아요. 주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안전되겠지.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됐다. 어머, 여기 뽑아라. 아, 물이 넘쳤어. 정태가 아마 쓸려갔을 것 같습니다. 뭐, 잔여물 정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오, 멋있죠. 궁금했던 분들 운영하세요. 오늘 이천입니다. 여기 없을까요? 와, 꿀 포인트는 많았습니다. 궁금해하세요. 보시면 안내해 주세요. 5월 29일 저녁입니다.